자, 여러분, 액션 포즈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이 제타 건담 3호기의 대표 포즈 있습니다. MG의 박스 아트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살짝 이렇게 다리를 접고서 날아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완성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스묵스하게 날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박스 아트가 나왔거든요. 요거 봤을 때, 오, 뭘 이렇게 이뻐? 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던 그런 박스 아트였네요. 우리 항상 너와 함께한 다음 거 어... 아... 엠뻣야 아... 이렇게 왜 일어나서 우리 항상 Guten k starting